2, 1, 쳐 날벅댐 날벅댐 댐 날벅댐 아 아 추월먹을걸 이정도는 마사도 되잖아 호긴데 사쌉 뜨데데덴 뜨데데데데덴 헉, 신성이다. 신성, 교훈, 승부존. 블리트 딱대라. 헉. 넘세다. 헉. 와, 타격 플러스. 헉. 어, 너무 센데? 쌀쌀 때려. 교분해야 되는. 오오오오오오.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죽지마. 현실지배. 헌신알파. 안 돼에에, 곰. 에이, 뭐야 이거. 유물장 많다 나도 없어 뭐여? 아니? 상탓 한식 맹공 맹공이라도 써야되나? 에너지 없는데 영도는 갬 끝나고 부탁드립니다 조군 아니 훈아 아 장난해 이거 몇번째야? 무해 이걸 역배를 거는 야수들은 과연 어떤 삶을 아닌데 똥대기라 걸만한데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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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역대측에 포인트 1만도 안가는거 보면 그냥 안전자산으로 걸었잖아 흐흐 아니 드로가 있어야 샌덱이지 이거 드로 꼬이면 근데 2막은 깰 것 같기나 흐흐 흑 드로가 하나도 없잖아 전투 참가가 맞지 않나 호박칩이다 너무 숫돌 필요없어 그냥 돌 심판 강화해야겠다 이제 여러 마리 나올꺼니까 뚱땡 컷 엠 언즈로고 차악머신님 3개월 구독감사합니다 띠엑 대라면은 얘는 잡았 고 아 교훈좀 우리 훈이 뭐함 훈이 차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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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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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달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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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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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을 몇 개를 먹었냐고... 기도... 기도 메타... 아까 격분도 못 먹었는데... 진 거 아님 이거 OK 김... 아이 개똥댥댥댥댥댥댥댥댥... 창방 잡고 마요 버거운댥댥... 창방 잡고 마요 버거운댥... 이펙트 같은 쓰레기 캐릭터가 모드캐즈... 승률 반절... 승률 반절 겨우 찍는게 모드캐즈... 이펙트... 돌겠네... 돌겠네... 유물컨이 나자... 유물컨이 나자... 명상 따위로 어디 첨탑 최강을 누나느냐... 적어도 운기조식... 브런치... 중식... 석식... 야식은 먹고 다시 평가하러 오거라... 운기중식... 됐다 여기서... 마요 뽑으면 이길 수 있다... 무리가 아니었다... 무리가 아니었다... 제발... 지배가 맞나? 마요가 맞나? 마요가 맞겠지? 마요 아니면 지금 방어 돌릴 거 없는데... 책임 TRU alerts...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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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림. 처다부적. 심판 가져와. 가져왔네. 심판당함. 처다부적이면 어쩔건데. 난 심판자다. 진짜 파포에서 마요 떠서 이겼지. 창방에서 나온 파워포션에서 나온 마음의 요새가 왓처를 살린 것이다. 참여하여,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